음악 봄갈이가 끝나고 모내기를 하기 전에 농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 물을 베어 질척한 땅을 고르게 풀어내는 썰의 질이 바로 그것이다. 썰에는 크고 무게가 10kg이 넘어 농기구 중에서도 다루기가 쉽지 않고 그만큼 힘도 많이 든다. 썰에는 쟁기와 같이 소에 매어 사용하는 도구로 멍해를 소의 목에 연결하고 앞에서 끌면 뒤에 매단 썰의 발이 땅을 고른다. 따라서 썰의 발은 흙을 고르는 핵심적인 도구로 곧잘 부러지기 때문에 박달나무나 참나무와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든다. 꽃게 썰에 질하여 찰방찰방해진 땅에 새 생명이 자랄 모습을 떠올리면서 농부는 다시 한번 힘껏 묵직한 소의 걸음을 재촉한다.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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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